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주차 지적파트를 공부를 했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처음에 용어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일 먼저 배웠어요. 도시개발사업 신고는 15일 이내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고한다.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중공된 때입니다. 공사가 착수된 때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데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성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번변경, 축적변경, 지력공부, 반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적변경할 때 청량을 합니다. 이 경우 축적변경 청량을 하면 토지표시가 변하죠.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지번별 조서고 토지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보고 정리를 하고 지적 또는 확정청량 결과들을 보고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유자 정리입니다. 지적파트에서 소유자가 나오면 등기부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정보, 등기발로통지서, 등기상정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이걸 소유자라고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토지의 표시라고 하면 X예요. 그 다음에 신규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등기부이라면 X죠.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이라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력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는데 다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일단 하는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는 두 개. 신규등록과 소유자 변동은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해 두면 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소지의 등기소에 알리는 게 등기촉탁이고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이 경우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했다, 대위 신청했다, 사업 시행자가 한 것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거든. 않았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는 통지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할 때는 통지 시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묻는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묻는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청량의 파트에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청량은 기초청량이고 1필지의 면적경계를 정하는 청량은 세부청량이죠. 그 다음에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의 검사청량과 지적재조사 청량 청량은 지적청량 수행자가 하는데 지적청량 수행자가 했던 청량을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 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개의 경계복은 청량과 지적현황 청량이죠. 그 다음에 청량을 할 때는 청량기간이 있죠.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런데 지적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날짜를 더 줘요. 그게 기준점이 한 개에서부터 15개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개를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인데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이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은 지력삼각점, 지력삼각버릇점, 지적도근점이라고요. 이 지력삼각점 관리는 시루리사가 하고 열람 발급은 시루리사 또는 지력소관청이에요. 지력삼각버릇점과 지적도근점은 관리도 지력소관청, 열람 발급도 지력소관청에다가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 두면 돼요. 자, 이걸 이제 오늘 배웠던 것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을 배웠거든. 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있잖아요. 신고는 15일이니 한다.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지력소관청에다가 신고한다.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공사가 중공된 때.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이죠. 이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게 축척변경이에요. 그러면 절차를 닦으면 축척변경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인의 어결을 거치고 실오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성인을 받아야 되죠. 실오리사의 성인이 떨어지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청량을 해요. 청량을 하면 토지 표시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지범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산정을 할 때 조사는 지력소관층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을 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청산금이 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내 하고 납부거지 수령통지는 20일 이내 하고 납부 6개월, 직업 6개월,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한다. 여기서 키는 납부직업이 완료가 되면 확정공고를 하고 지력공고를 정리하게 되겠죠. 이 지력공고를 정리할 때 토지대장은 지범별 조서를 보고 정리를 하고 지적 또는 확정청량 결과도를 보고 정리를 한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 촉탁,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죠. 여기서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은 지적소관층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지적소관층이 지명을 하게 되죠. 회의를 할 때는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을 합니다. 회의 소집을 할 때는 5일 전까지 통제한다. 자, 마지막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4개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상 지범별 제금이 뜨던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상 청산금 이신청에 관한 상 기타 지력소관층이 회의에 붙이는 상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위신청인데 토지이동의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유자예요. 근데 대위신청하는 사람은 4명이죠.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채권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두면 돼요. 자, 여기에 소유자 정리로 딱 키를 잡을 때 소유자를 정리할 때 등기된 걸 묻는지 미등기를 묻는지를 구별합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필정보, 등기발로통지서, 등기사항정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네 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미등기는 등기부가 돼 있지 않거든. 그래서 신규등록할 때 토지소유자는 지득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죠.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경우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립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득소관청이 직권을 한 건 통지해야 돼요. 사업시행자 한 건 통지해야 돼요. 대위신청 한 건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를 할 때는 시기가 있죠. 이 경우 토지표시에 그는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표시에 그는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럼 지득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이네요. 그죠. 우리는 법에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명문으로 딱 정해놨어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기초청량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정 지득공부, 복구 경계복원청량, 지적현황청량 검사청량, 지적재도사청량, 지적확정청량 13가지를 법에다가 명문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걸 기억해두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청량의 절차예요. 그죠. 이 의뢰서는 지득청량 수행자에게 제출을 하고 지득청량 수행자는 지득청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지득소관청에다가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의뢰는 지득청량 수행자에게 하는데 지득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개. 그게 검사청량과 지득재도사 청량이에요. 그 다음에 청량을 할 때는 청량기간이 있죠. 이때 청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두 번째, 기준점을 설치를 하면서 청량을 할 때는 한 개에서부터 열다섯 개 이하는 4일을 열다섯 개를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합의. 자, 지득청량 의뢰인과 지득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기간의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청량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등록하느냐, 검사받고 등록하느냐,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접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시돌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를 하고 미만의 경우에는 지득소관청이 검사를 해요. 여기서 키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이죠. 여기서 지적기준점은 지득삼각점, 지득삼각버릇점, 지적도근점이거든요. 두 개로 나누면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지득삼각점 관리는 시돌리사가 하고 지득삼각점 열람 발급은 시돌리사 또는 지력소관청입니다. 지득삼각버릇점과 지득도근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관리도 지득소관청, 열람 발급도 지득소관청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지동과 청량파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